명수는 안인형님을 좋아해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아라는 원래 예능 잘 안 하잖아요. 야 정훈아 너 방언 터졌네 지금? 야 너 오늘 아라는 평상신보다 니가 오늘 좀 시동 일찍 간다.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. 근데 경훈이 너 솔직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아니 경훈이가 대기실에서 야 너 함무라비 때도 알아? 알았자만 나와도 귀가 뻘거지더라. 알아요? 저 와서 시름시름 알아요? 와 저거 실제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대상의 클럽이야. 아니 나는 아라가 오늘 왜 나왔을까 궁금해. 장훈이 형 팬이야. 어? 야 너 얘 어떤 애인 줄 알아? 어떤 애인데? 스웩. 왜 왜 장훈이 팬이야?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 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되게 보고 싶어서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못 나가서 되게 보고 싶어. 진짜요? 오기 전날에 저기 사남일려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민종이 형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민종이 형한테 어? 고아라 씨나 한 번 데리고 오지 맨날 혼자 오고 말이야 막 그래서 뭐라고 그랬던 그게 방송에 나왔었지.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나 장훈이 옆에 한 번만 서 보고 싶어. 아 서 봐. 시경 너무 컷어.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일로 와 일로 와. 아니 아니 바로 섰다 쓰면 재미없고 내 옆에 먼저 섰다가 가야지. 실감이나 이렇게 섰다가 너보다 더 작은 키가 아니겠다. 너보다 더 큰데. 저기 보고. 이거 진짜 깨지깨지. 저. 이거 보고. 진짜 깨지깨지. 안녕하세요. 야 너는 왜 서? 아니 팬. 강의꾼이 있어. 야 아래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오늘 경훈이는 진심이야 이거. 아니 진짜 아래. 나 진짜 팬이다. 나는 진짜.